매국 내몰리는 어느 지방보조사업자의 애국단상? 신동진 칼럼 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다. 한마디로 지방보조사업자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면서 조성 지원하는 이유는 그 사업이 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민간이 하는 것이 더 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조금 사업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에 대해 민관이 공감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사업이다. 귀촌을 해서 공익적인 삶을 살고자 하며 공정귀촌인으로 산다면 나처럼 지방보조사업자로 살 가능성이 높다. 난 작년에 다양한 공적 사업을 위해 9건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했고 올해는 5건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 사람이 수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수의 사업이다. 그렇다고 내 살림이 좀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다. 내 마이너스 통장의 부채는 더 늘어가고 있다. 다만 그 보조사업들로 인해 혜택을 받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는 했다고 자부한다. 그들에게 소득이 생겼고 지식과 경험이 늘었고 사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고 공동체성이 강화됐고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이타적인 지방보조사업자들을 나는 마을활동가라고 부른다. 자신한테 뭘 생기는 일을 하기보다 남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뭔가를 하는 사람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왠지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마을활동가들의 삶도 나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지난 6월 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보조금 사업자 감사 보도 내용은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도대체 얼마나 부정비리를 저질렀길래 부정비리 온상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 조금 더 살펴봤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천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천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 엄청난 규모의 조사다. 그런데 조사한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니 내가 받아서 쓴 지방보조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박한 마을활동가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 보조금 사업이다. 여하튼 불법 사용금액은 얼마인가.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 발견. 부정 사용금액 현재까지 314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단체들의 부정 사용금액이 314억 원이란다.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조사한 3년간 사용된 6조 8천억 원과 비교하면 0.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는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을 변화할 생각은 없지만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 6조 8천억 원 중 99.5%인 6조 7,686억 원을 잘 사용한 민간단체를 부정비리 온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아니 오히려 비상식적이다. 관점을 달리하면 국가행정서비스의 공백을 메워준 99.5%의 선량한 보조금 사업수행자들에게 큰 포상을 할 수도 있을 일이다. 이것이 내게는 더 상식적이다. 그런데 0.5%에도 못 미치는 불법 비리로 인해 그 수많은 단체들을 각종 부정비리의 온상이라고 낙인 찍는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권자를 대하는 정부의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실 발표 며칠 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사용민간단체 중에 권력유착 3대 카르텔이 있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지방광역자치단체에도 시민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와 같은 지방보조금 사업수행자들도 탈탈 털어보겠다는 것 같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신념으로 수사해온 특수부 검사의 나라다운 발상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런 행태는 적잖이 뻔뻔하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지수는 이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한다. 부패인식지수는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느끼는 행정, 정치 등 공공부분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2022년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63점이다. 부족한 37점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점수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 지수와 비교해보면 3년간 0.46%의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민간단체들을 공직사회 최고 위치에 있는 대통령실이 각종 부정 비리 온상이라고 낙인 찍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부패지수 37점의 대한민국조차도 각종 부정 비리 온상이라는 치욕스러운 표현의 대상이 되진 않는다. 오히려 국제투명성기구는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한 우리나라를 상당히 청렴한 나라 범주에 포함시킨다. 물론 g8 입성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비교하면 33위의 성적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 조국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각종 부정 비리의 온상이라고 악의적으로 폄훼할 정도로 난 매국적이지 않다. 내가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실 정도의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가 주권자를 모멸하는 행태가 통탄스럽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이런 무리한 일련의 행동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민간단체들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소탐대실이다. 초과삼간 태워서라도 빈대를 잡겠다는 만국적 작태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많은 사업들은 행정의 공백과 시장의 철수로 생기는 각종 사회적 배제 현상을 채워주는데 유용한 사업들이다. 어떤 보조금은 공정귀촌을 하는 데 도움을 줘서 지방소멸을 지연시키거나 지방회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종잣돈이 될 것이다. 어떤 보조금 사업은 정치권이 애면글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 mz세대의 창업을 돕거나 귀촌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육아 문제와 경력단절로 고민하는 주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보조금이 해줄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민간 주도로 지역의 부족한 사회의 서비스를 해결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가는 데도 보조금 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을 국가 재정의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세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길도 보조금 사업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이 직접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보조금 사업은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공적 지출로써 의미가 크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기초지자체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활동가들은 여야를 떠나 주민 중심의 관점과 태도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만나는 주민들의 정치적 견해가 각기 다를 수 있어서 특정 정파성을 갖고 마을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 활동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 연결하고 삶의 실질적 수요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능력은 마을활동가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이런 마을활동가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 여당의 선거에 유리할까? 보조금 사업을 하려는 헌신적인 마을활동가들을 잠재적 사기꾼처럼 쳐다보는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을 주민들을 지역에서 길러낼 수 있을까? 중앙에 줄 세우는 방식의 정치와 관주도의 행정이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 대한민국이다. 이런 위기를 만들겠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던 대로 하다 보니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다.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넘어 주민자치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한다. 내가 공정귀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한 번 칼을 뽑으면 좀처럼 뒤로 물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특성상 이번 보조금 감사를 통한 민간단체 길들이기 또는 줄 세우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박한 지방보조사업자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잠시 고민을 했다. 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 정부는 보조금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보조금 사업 제도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그 개선책들을 보니 보조금 사업 수행자로서 주권자로서 할 얘기가 많이 생겼다. 그 얘기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서론이 길었다. 다음 편이 본론이다.